배우 안성기 조한선씨가 경찰 부자로 호흡을 맞춘 영화 마이뉴 파트너가 지난 25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나눌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 많이 오는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흥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마이뉴 파트너는 과학수사 3년 경력의 아들 조한선과 육감수사 30년의 아버지 안성기가 8년 만에 만나 수사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안성기와 조한선의 호흡이 빛나는 영화 마이뉴 파트너는 오는 3월 6일 개봉됩니다.